빛이 있으라로 한번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아멘. 저희 아이들이 과자가 작을 때, 과자가 모자랄 때 하는 게 서로 나눠갖기잖아요. 나눠갖기를 할 때, 사실 과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른 사람이 주면 안되고, 어떻게 하면 공평하나요? 자른 사람이 자르고, 그걸 본 사람이 골라가야지 공평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를 때, 내가 먹을 거를 좀 더 많이 쪼갤 수 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나누고, 내가 가지면 내가 많이 먹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딱 봤다가, 자, 우리 이제 과자를 나눌 건데, 딱 쪼갰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원래는 자른 사람이 가지면 안되고, 안 자른 사람이 가져가야 돼? 그럼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를 더 가져가려고 내 거를 더 많이 쪼갰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애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머리를 엄청 쓰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지해 주셨습니까? 야곱이요. 사실 둘 다 머리를 엄청 썼거든요. 야곱도 굉장히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고, 라반도 사실 머리를 엄청 쓰는 사람이어서 누가 누가 이기나 하면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아주 잔깨의 명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잔깨를 많이 부려도 결국은 지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라반은 축복을 못 받았을까? 거기에 집중하시지 말고, 야곱도 잔깨를 부리고, 과히 그렇게 굉장히 수준 높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일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말씀을 뽑으면서 긴장하기도 하고, 좋은 거 뽑고 싶고 이런 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야곱처럼 정말 성품은 별로고, 잔깨 엄청 쓰고 그리고 크게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서한테 죽을 한 그릇 주면서 장작권 달라고 한 게 그만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보면 라반과 야곱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이 11절에 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봐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운이 있는 것이고 점 있는 것이고 아룽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지했냐. 라반이 이제 야곱이 저 이제 떠날 거예요. 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떠날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 야곱이 양을 잘 치고 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양을 치니까 라반의 소유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을 뺏기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주지도 않았던 품삭을 주겠다고 했는데 품삭을 주겠다고 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 양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염소는요? 검정색이 많다고 치면 흰색 아니면 검정색인데 양 중에 검은 건 네 거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실 양은 거의 흰색인데 그리고 아롱지고 얼룩진 건 네 거야. 근데 양 중에 아롱지고 얼룩진 거 많이 보셨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염소도 그냥 완전히 검은 거 말고 이렇게 막 문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네 거야. 그리고 야곱도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라반이 그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야곱의 양들과 멀리 둔 거예요. 그러면 교미를 안 하니까 그런 애들이 안 태어날 거로 생각하고 근데 야곱이 머리를 쓰고 어떻게든 교미를 할 때 얼룩진 가지를 보게 하고 이랬지만 전 유전의 법칙을 잘 모르겠지만 야곱도 알았을 리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과학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유전 법칙을 뛰어넘어서 야곱의 소유를 자꾸 늘리시는 거예요. 자꾸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게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잘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꾸 야곱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유전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자기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놓고 뭐를 데려와서 힘 있는 양들끼리 교배를 시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쓴 내용들이 이제 30장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반이 이런 방법을 했을 때 더 양이 많았을까요? 염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썼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주식으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간구하실 것은 하나님 저도 작정하시고 복 주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 8절 9절 읽어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 복을 주신 거죠. 너의 모든 소유를 복주시고 그리고 기름지게 하시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라반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현실을 봐서는 내가 복을 받겠나 싶은 상황이 있고 현실을 봐서는 내가 이걸 이겨내겠나 싶은 게 있고 현실을 봐서는 뭐 이게 잘 되겠나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빛의 자녀 교회에 올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창성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라반이 품삭을 준다고 해서 품삭으로 받아서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은 또 욕심을 내서 라반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야반도주를 하거든요. 라반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야곱한테 아무 말도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자기 딸들 손주 손자들 인사도 안 하고 갔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야곱한테 아무 말도 하지마 결국은 라반도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멋지게 외우면 좋겠지만 제가 외워도 외워도 왜 이렇게 이 앞에만 서면은 떨리고 안 외워지든지 저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 띄워주시나요? 그럼 찾으면 되죠. 10편 112편 오 띄워주시네요. 길잡이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머리를 많이 써서 너무 이제 아들들도 많고 그리고 막 라엘과 레아를 차별하고 그 자식들도 차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생이 험악했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아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시면 그 주의의 성수에 축복할 때 제가 항상 읽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3, 14절 보면 그 주의를 거룩한 날이라고 즐거운 날이라고 구별하여서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런 축복이 있어요. 야곱이 사실 본인은 본인 머리 장께 쓰느라고 좀 고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뭐 우리 성품에 따라서 잔깨를 써서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인간적인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따른 힘든 게 있죠. 그렇지만 통틀어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아비고 그 모든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민족을 이룬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품과 그릇이 그리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기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아 무조건 복 주세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와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야곱의 기업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도 이 야곱의 기업과 축복을 누리려면 교회 가자.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으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야곱의 기업을 기르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너도 교회 가자 나도 이렇게 복 받았으니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추건합니다.